최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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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저는 나름의 구상이 있는데 힙담아 올릴거잖아요. 쇼빈어만 지워 힙담아 와이오로 지워놨고 김영으로도 지워놨 거예요 힙담아 이건 떨어질 거라고 보거든요? 근데 1차가 만약에 제가 붙잖아요? 저 진짜 구라 아니고 불구덩이에서 슬램덩크 오이스티 하고 싶어요 거기서 그게 먹힐 거 같거든 생각을 해봐 심사위원들 다 슬램덩크 좋아하지 않겠어? 대부분? 불꽃남자 정대 만난 보기를 모르는 너 안 나의 솜태에서 사랑은 교훈이 넘버 원 근데 요새는 보니까 불구덩이 할 때 가사가 걔네한테 주어지더라고요 그렇지 하기 전에 슬램덩크 그거 의미 있는 거 하시다가 찾아봐서 이거 하면 10만 명 찍는 거야 그리고 좋아 불꽃남자 정대 만난 보기를 모르는 너